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 어제 전세계의 면전에서 무참히 침해당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우습게 보면 안됩니다. 대한민국 우습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것이 바로 남북연락사무소입니다. 이 광고를 무단으로 폭파했다는 것은 우리 남한에 대한 협박일 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도발이자 테러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문제가 일단은 다 허구했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못하고서 막연한 기대 속에서 남북관계를 추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가와 국민의 재산이 어제 전세계의 면전에서 무참히 침해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국민과 국가의 재산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지역 해외에 있는 북한 대상 압류 조치와 같은 그런 모든 법적 사법적 투쟁을 이제부터 우리는 공식 시작해야 됩니다. 이번 문제의 본질은 역시 핵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대북 제재를 더욱 유지 강화하는 것으로 북한의 핵폐기 길을 연다는 새로운 정책 기조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했던 노력이 그 결과들이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참담한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목적이 있을 텐데 이런 방법으로는 결코 그들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우습게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